김성현 김성현 이름은 뭐냐? 안녕하세요 왼손은 위에 놓고 인사하고 고개를 들으실게, 고개를. 고개, 고개. 고개야. 나은아, 아빠. 번호 시끄러워서 잠깐 밖에 나갈 테니까 나은이 잘하고 있어. 잘 배우고 있어. 다들 화이팅. 화이팅. 내가 아기라서. 아빠. 뭐가 울어. 아빠. 하지 마. 아버지는 뭡니까? 바. 주자. 호자입니다. 잘했어요. 아버지는 뭡니까? 바. 주. 박입니다. 말 transparency. 바이바라 Bru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